웨스트 마운틴 빌드 아레스 암호 에바 AM 공구모델을 소개합니다 아레스 기어박스와 밀리터리 액션 하이토크 모터가 장착되어 빠른 단발만은 속도와 트리 아이템 호복본무가 장착되어 어느정도 괜찮은 집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게임에는 저는 중앙 운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토트라이스가 이상하게 장착되어 총알의 계적이 휘어나가 의도치 않게 튼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비중 다시 제대로 장착하여 다시 게임에 투입하였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에는 지하실을 통하여 웹불 뛰어갔습니다 스피 Jean 퀴속의 위자가 적에 의해 조사 남아있습니다. 아 누구 계셨구나? 아니 어? 안 보면 어디서도 되는데 누구 계셨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맞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1, 2, 4, 4, 4 어허! 피트! 피트! 아 결국 오셨네 다음 게임은 외부로 달려왔습니다 렛츠고! 여기 조심해! 형 전망 조심! 전망 조심! 나이스! 아 몰라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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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화! 아! 클리ENER가 아니네 1층 방을 모두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도 적이 안보이자 저는 혹시나 해서 외부쪽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 적들을 처리하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후 이날의 슬럼프 공간입니다. 중앙방장으로 달려나간 다음 게임은 연편에 있는 과태물로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반대편 방에서 날라온 총알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레이스는 처음으로 그쪽에서 사리팀과 도전하였습니다. 방까지 진입한 적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진입한 적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팀원들과 아주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입한 적은 가장 먼저, 상태만으로 심각합니다. 매장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емся 아 어? 어떻게 맞을래? 자! 마지막 게임, 종합교전지로 달려나갔습니다. 투쿠! 투쿠! 하맨 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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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에게 포리담을 전사하셨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